집회를 하는데 그 팀이 어제 모였는데 그 집에 나는 왠지 종이인 줄 알았어. 우리가 딱 가니까 종이 같은 거 떨어져 있어서 야 신기하다. 근데 어?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이 안에 무슨 심지가 있어. 어머 신기하다. 이거 뭐야? 자세히 보니까 있잖아. 내가 사진 좀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요 독서 보인 방에. 나는 종이인 줄 알았어. 이렇게 딱 너무 붙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지금 보니까 새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새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부모 속에 있으면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그거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소름끼친 게 뭐냐면 얘가 펴져요. 날개가 펴지더니 하얀색이 회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검정색으로. 제가 그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어제 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거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들을 해서 제가 이제 잠깐 열어보더라고요. 좀 나눴습니다. 네. 근데 자 영혼몸에서 7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7장에서 염소와 송아재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뭐? 한 번. 반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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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성소에 단 한 번 들어가셨고 영원하게. 영원한 기억. 한 번으로 영원하게.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때 한 번에 우리가 지금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 양자역학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한 번의 제사가 우리를 영원히. 한 번의 제사가 우리를 영원히. 영원히. 이걸 어떻게 하지? 한 번으로 제사했는데 영원히 어떻게 해? 저는 어릴 때 이거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러려니. 네. 그러려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히브리서 23절에 보면은 장자들의 모임. 하늘의 기로 뜰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 장자. 마다들이란 말이죠. 장자이면서 온전하게 된 의인이라는 거예요. 와우. 아니 나의 죄투성이고 맨날 미워하고 막. 어? 쟤 짓는 거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게 맞는 거 맞아? 한 거 맞아? 이런 의문이 항상 들죠. 우리는 인간이 어떤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이게 여러분. 양자역학. 요즘에 이게 풀어주면서 양자현미경이 발달되면서 이게 풀어지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뭐다? 진리란. 사실이란. 자. 지금 이거는 아브라함정이라는 박사님 유튜브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인데 좀 이따가 제가 이거를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에 가시면 더 볼 수가 있어요. 자세하게. 근데 제가 그 부분만 캡처해서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빛이냐 파동이냐 그거에서 이게 여러분 빛이 이렇게 총으로 쏜 거예요. 총으로. 양자역학 여기서 좀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빛이 파동. 움직일까? 아니면 입자. 직선으로 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지금까지도 그 과학자들이 싸우고 있는데 입자면서 파동인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관찰자에 의해서. 너무 웃기죠. 얘가요. 입자로 가다가요. 이 관찰자가 딱 보잖아요. 그러면 파동으로 움직여요. 모든 물체. 빛이. 하나님 창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 본다라는 거. 본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기에서는 이 본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의 단번에 단번에 예수님의 피. 성소에 들어가. 어린 양의 단번에 제사. 한 번에 제사. 딱 봤을 때 너무 신기하게 얘기해 줄까요? 얘가요. 여기서 봤으면 이게 딱 입자로 가다가 여기서 봤으면 여기 이유만 바뀌어야 되잖아요. 진동으로. 근데 이 양자 역학에서 너무 신기한 게 여기서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더 자세한 내용. 딱 봤잖아. 근데 여기 미래예요. 미래. 뒤에 오는 것과 이 성질이 전에 있는 것까지 동시에 바뀌는 거야. 내가 본 순간부터 그 미래와 그 전에 모든 성질이 바뀌는 거야. 입자에서 파동으로. 이게 이 실험에서 입증이 된 거예요. 양자 역학의 실험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그냥 믿었다면 이게 실제라는 과학적 입증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그게 동시성이에요. 동시성. 내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의 죽은 거.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바뀌는 거예요. 동시성. 이게 옛날에는 가능하냐고 이게 잘. 믿음으로 믿죠. 지금은 증명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유의주 선택을 했으니까. 아멘. 네. 동시성. 이 유튜브 가서 더 자세히 보세요. 여기 박사님 얘기해놓은 거. 이 얘기를 이 책에서 영혼몸 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몸 책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8장에 이거 여러분도 진짜 핵심이에요. 그 댓글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왜 이거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교회에서는 잘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요. 정확하게 공부를 잘 하기 또 어렵죠. 그 성향에 따라. 교회의 성향에 따라. 네. 자. 그러면 질문. 오늘 진짜 잘 오셨어요. 이거 녹화번호 해가지고 해야 돼. 진짜 잘 오셨어요. 그럼. 한 번 단번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앞으로 살아도 저는 구원 받지 않아요. 자. 이거. 포인트.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해 신앙 저는 5대 우리 아이들 6대 그런데도 잘 명확하지 이게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요. 이 책은요. 아주 심플 단순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요. 바울도 이걸 4번이나 질문을 받았대요. 어. 구원파 하다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네. 4번이나 받았다는 이 구절에서 이 질문을 자. 내가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영이 그 순간에 거룩났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이거는 취소되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왜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부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의 본성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원래 태생이 원래 구별된 자였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될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자꾸 죄를 반복적으로 좀 이상하네. 그쵸? 이상하네. 여기서 빨간표 이상하네. 자. 그 이상한 애가 지금 여러분 이 책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왜 이상한 애가 외대 죄가 우리의 혼과 몸을 통해 들어와 금은 문을 열어줘. 영에 내 영은 취소를 못해. 완전 래핑 진공팩 아시죠? 내가 예수 믿음으로 진공팩으로 내 영은 감싸 절대로 그 이물질 들어올 수가 없어. 하지만 혼과 몸에 죄를 통해 합법적으로 기생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포인트.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거나 터부시하거나 그냥 막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 망가졌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비밀 너무 풀어진다. 마귀가 너무 싫어할 것 같아. 비밀 알려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든 보호 이런 비밀들이 완전히 정립되고 마귀에게 절대로 휘둘리지지 않을 것 지금 예수의 보혈로 보호막을 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풀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요 사단에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혼과 몸이 문을 열어주게 돼요. 그래서 네 죄의 종은 사망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 순종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의로 갈 수밖에 없어. 아멘 네 근데 이 죄에다가 이 죄의 종이 돼. 종이 그러면 우리의 혼과 몸이 이 죄의 종이 돼버려요. 조에 그래서 끝내는 아무리 구원받아도 구원을 네 뒤에 나와요. 하기 여기 있죠. 최종 목적 그거야. 절대 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원수는 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고통증 가난 질병 수치 우울 낙심 이걸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도 구원받아서 이것을 안 풀어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아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바로 요 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죄길 짓는다고 해서 랩핑된 내 영이 다시 취소되지 않아요. 안심하셔도 돼요.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네 하지만 but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읽지만 성경은 엄청나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어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네 이거를 네 항상 네 이거를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포인트를 아셔야 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거 무서운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지금 기적을 우리가 많이 맛보고 있잖아요. 네 은사도 맛보고요. 하늘의 빛도 맛봤죠. 여러분 성령에 참여한 바 됐잖아요. 네 하지만 말씀 선한 능력도 맛보고 다시 태어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맛본 사람들이 다시 타락해 그러면 회개할 수 없다. 다시 타락하는 거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무서운 얘기 하고 계시죠? 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함이라 네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내 죄의 통로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혼과 몸을 내어주게 되면 끝내는 가론 유다가 그랬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끝내는 그 원수가 여러분들 파괴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 결혼했는데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결혼하시는 거거든요. 영적인 요한교시록에서는 신부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한테 회복시키는데요. 여러분 파혼 들어봤잖아요. 다 파혼 결혼하면 파혼도 하잖아. 파기 구원을 파기하는 그때까지 얼마나 완악해지는 과정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결혼했는데 이혼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 정도로 서로에게 강팍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똑같아요. 이 땅의 것들은 하늘의 모형이거든요. 결혼관계하고 되게 우리가 월요일날 7월달부터 할 건데 너무너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 결혼 생활과 이 신부의 모든 거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또 신앙적인 얘기를 우리가 이제 7월달에 또 더 얘기할 텐데요. 자 그래서 이 얘기로는 여러분 이 영혼몸에서는 이 10장에 10장에 충만함을 받았으니 자 오늘 여러분들 완전히 여기 구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이 책을 통해서 끝내고 가자고요. 내가 거듭날 때 내 영이 예수 그룹을 믿었을 때 비밀역이 다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 정결함을 너는 완전히 깨끗한 나의 신부 너는 완전한 거듭난 영이야 라고 인치셨대요. 어우 너 여기 소름돋는다. 소름돋아. 여러분 인치해서 봉했다는 거야. 랩핑 너무너무 소름돋아.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 자는 예수 그룹의 보혈을 믿음으로 피를 믿음으로 너는 정결한 너는 깨끗한 너는 신부 뭐 나중에 우리 7월달 신부 얘기할 너는 숙결한 정결한 자야 너는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 하고 쉿 진공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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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치셨다라는 말이 요즘 표현으로는 진공포장 아시죠? 공기 안 들어가요. 진공포장 쉿 인쳤다. 그 어떤 사단의 공격도 여러분 영은 건들 수 내 예수 그룹의 믿음으로 영은 건들 수 없다. 관통할 수 없어. 랩하면 진공포장하면 안 들어가잖아요. 다른 이물질이 다른 이물질이 진공포장 진공포장하면 앞으로 그거 생각하세요. 진공포장 얼린 거 생각하면 내 영이 이렇게 래핑 됐구나.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범죄 여러분들 어떤 범죄 여러분들 과거에 그 어떤 것들 여러분들 영을 관통할 수 없어요. 네 어떤 영은 영원히 여러분들 성결 여러분들 영은 완전 완전 여기 여기 너무 기름 부 모잖아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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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은 구절에서 여러분들 영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깨끗하다 너는 성결한 자야 너는 완벽한 자야 완전한 자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언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뭐 지금 우리가 딱 지금 우리는 어 지금 믿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시성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동시 동시성 동시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정체성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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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을 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환란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염 심지어 카바리아 여러분 열두 제자 유튜브 찾아봤는데 나중에 죽은 거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목잘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해서 다 도망갔잖아요. 열두 제자들이 그런 자들이 성령 예수의 영이 임하니까 전혀 이런 거에 이런 거에 전혀 굴복하지 않고 그 어떤 사망의 생명 이런 것들 이라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의 장자 예수 그리스의 보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여러분들의 죄 과거 묶임 여러분들한테 누가 그 비난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비방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해요.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요것만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우리한테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짧은 시기 이지만 제가 이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어렵지 않아 너무 명확하지 않아 너무 어렵지 않아 그냥 심플해 우리 예수님 믿는 거는 심플해 심플해 어렵지가 않아 복잡하지가 않아 철학 교수님들과 있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은지 모르겠어 들으면 들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겠어 근데 이 책은 너무 심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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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성격이래서 심플한 걸 좋아해요 너무 심플해 이 책에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 믿음에 동반되는 것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한 번 구원으로 절대 우리는 취소될 수 없지만 파기 결혼 파기 파기 될 수 있는데 그 파기 되도록 노력하는 애들이 있어 원수들 어디를 공격? 여러분의 혼과 몸을 공격 그걸 명확하게 오늘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것이요 여기 책에서는 결론은 초생활적인 것이라고 말을 해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오신 분들 아무나 오신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소조 누가 계시던데 이 소조라는 말 저도 이런 그 베델교회에서 이런 말씀 많이 쓰잖아요 이 소조가 헬라어로 구원 구원이라는 뜻이라는 소조가 헬라 소조 그래서 우리가 세이브 세이브 세이비어 구원자 세이비어 영어로 소조에서 왔다는 소조에서 헬라 소조에서 세이비어 이렇게 나 너무 신기한 거 자 여기서 여러분 알려주세요 꼭 알려주세요 예슈아 예슈아라는 말 들어보신 분 1번 예슈아라는 말 들어보신 분 1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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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니 제가 누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어 어 설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정도는 다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예슈아 찬양의 예슈아 그 있잖아요 이거 여호수아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아이쉈아도 들어보셨어요 네 예슈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찬양하는 거냐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조슈아잖아 여호수아를 예슈아가 여러분 예수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히브리 히브리 네 히브리 원어 예슈아라고 한 것을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성경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발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댓글에 여호수아를 찬양하는 거냐고 예슈아 네 그렇게 해서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해놨던데 여러분 예슈아는 네 히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소조 소조 세이비요 세이브요 네 그거는 이제 그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구하다 나는 빠질 어렸을 때 아홉 살 때 나는 그 물에 빠져야 진짜 죽는 걸 경험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거를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그런 위급 상황 이런 것들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안에 평안하시죠 그러면 예수는 만약 믿기야 힘들어요 부자가 예수 믿기 힘들다는 성전구절 있는 것처럼 낙타와 바늘기 들어와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우리의 고난 축복이에요 예수는 구하게 되는 거 이것이에요 초자연적인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 이 믿음이 이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만 열면 어떻게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냐는 거지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구원을 이른대요 여러분 나를 구해준대 세이비요 쏘줘 쏘줘 구해준대 나를 나는 물에 빠져본 기억이 있어서 그 어릴 때 그 기억이 있어서 저는 그걸 알거든요 구해준대 구해준대 여러분 구해준대 마음만 열면 너무 그분은 신실하시죠 나한테 돈 받는 것도 아니야 어 그냥 마음만 열면 구해준대 너무 웃기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그냥 네가 마음만 열면 동의만 구해주면 구해준대 이게 초자연적이에요 초자연 초자연 일반적으로 아무나 지금 여기 여러분 우리 여기 18분 오신 분들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초자연적으로 온 게 초자연적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살고 있는 증거를 내놔봐 너 내 사랑한다면서 그럼 결과를 내놔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비밀을 가르쳐드리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홉 가지가 나와요 그 낸시코엔 선교사님 보면은 이게 구 나중에 여러분 월요일날 하면 이런 얘기도 할 거거든요 조금 더 깊게 이제 월요일날에는 할 거예요 조금 더 그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숫자에도 유대력 절기 다의 비밀 다의 비밀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사실은 사실은 이 마귀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점 보는 거 그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일시로 보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애니어그램도 가르치는데 애니어그램의 그런 별이라든지 이런 숫자 이런 거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피조물들을 만들 때 규칙 수학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네 이 아홉 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홉 가지 저는 여기서요 다른 거는 다 많이 봤는데 절제가 안 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만났어요 절제 충동성 여러분 이 안에 혹시 나도 모르게 충동성이 있는 분들 지금 절제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절제가 회복되었으면 여기 여러분 선포하며 올려드리고요 기도합니다 네 절제 아홉 가지가 내 영안에 내 영안에 흘러 나와야 된다 라는 것이 네 아멘 자 특별히 우리 기름 부은 자들이 절제를 구해야 돼요 절제 절제 아멘 말해 절제 아멘 아멘 내 안에 내 혼 속에 아직도 나를 방해하는 영 있나 한번 네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고백하면 나가버리거든요 절제의 영안 떠나가 아 저요 절제의 영안에 충동성의 영안 나가 절제 성령님의 절제가 이 말자다 이렇게 네 구하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절제가 회복되고 지출 절제 아멘 그 잘 말하셨어요 그 재정도 영이에요 지금 현대사회는 옛날처럼 뭐 태양신 이능 섬기 아니라 본신을 섬기죠 만본신을 섬겨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네 이 지출이 절제가 안되는 것도 그 영의 역사거든요 제가 이 영적인 게 회복되면서 그런 것들이 내가 옛날에 쇼핑을 해야 막 마음에 막 안정감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쇼핑 쇼핑 중족도 영이에요 영 네 여러분들 이 안에 절제 성령님의 절제의 영이 이 말지어다 아멘 규비님 완전히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배웠죠 이거 이제 녹화본을 제가 올 테니까 다시 한번 읽으시고요 여러분 신앙상 오늘 어떻게 보면은 영혼 몸에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회복이 돼야 내 안에 예수 그레이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회복이 돼야 내가 누군지를 찾아야 능력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어제 천사 얘기했죠 제가 천사 천사 털 응 능력이 있는 자는 영이 하나님과 합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까 김상현이 얼굴이 막 빛이 나온다고 했는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회에서 4차 산업에서도요 제가 이제 우리 재정공부방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따라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으로 휘둘리죠 누구한테 원수한테 여러분들이 이 안에 정확하게 이게 회복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즌으로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